네, 반갑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보시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인연 따라 가야 할 곳으로 갔을 뿐이다. 세상 모든 것은 정확히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놓여 있다. 내가 얻거나 잃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일 뿐이라고 법화경에서 제법실상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제법은 이 세상 일체 모든 것들은 실상이다. 진실로 정확하게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딱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의 크기로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게 지금 일어나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일어나야 할 일인지 어떻게 할까요? 일어났으니까. 지금 그렇게 일어났으니까. 무슨 다른 의미가 필요하죠? 의미는 사람이 만드는 거죠. 사람이 자기 분별로, 자기 머리로 내 인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저런 일이 일어나야 돼. 저 사람은 좀 실패를 하더라도 나는 실패하면 안 돼. 이건 자기 생각이죠. 나는 늙으면 안 되고 병들면 안 돼. 자기가 그렇게 바라는 거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을 해석, 판단, 분별하지만 않는다면 지금 진짜 벌어지는 일이 뭔가요? 그냥 이런 거예요. 이대로예요. 이대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러한 일이 이렇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매 순간. 그게 전부예요. 지금 눈앞에 실상이 드러나 있다 하잖아요. 청목볼이다. 눈앞에 목전사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목전사. 눈앞에 있는 일이 전부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정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한다. 이것저것 미국, 해외, 동남아시아, 유럽 온갖 좋은 곳으로 히말라야로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떠나야 할 여행은 눈앞으로의 여행이거든요. 자기 자신으로 자기 자신에게 도착하는 여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여행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미 도착해 있으니까. 이 여행을 완료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끊임없이 도착하려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돈을 향해 도착하려고 더 좋은 인생을 향해 도착하려고 어떤 목표 지점을 자기 스스로 정해놓고 거기를 향해 달려간단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한테는 질 수 없어. 저 사람한테는 이기고 말 거야. 나는 내 인생의 목표가 돈 얼마야. 그 목표를 정하는 건 나 좋은데 그것에 과도한 집착을 하게 됐을 때 그게 문제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불교는 항상 중도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중도적으로 봐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여기다. 지금 여기 도착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불교는 그냥 지금 여기서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삶을 살지도 말고 열심히 노력하지도 말고 더 나은 삶을 막 꿈꾸지도 말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극단에 치우친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한 거예요. 불교는 언제나 중도, 무의의 중도를 얘기해요. 중도는 뭐냐면 하되 함이 없이 한다. 무의라는 게 뭐냐면 하는데 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길 없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 없는 길.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면 안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행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행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는 어떤 측면에서 하는 말일까요? 여기서 저기로 가는 수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갈고 닦아가지고 그 결과 무언가를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도착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수행이죠. 그걸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수행이에요. 그래서 수행 아닌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산 철벽에 막힌 것처럼 한다고 선에서 얘기하는 게 수행을 하라고 하는데 은산 철벽에 막힌 것처럼 한다 이래요. 쥐가 솥불 속에 갇힌 것처럼 한다 이래요. 솥불 안에다가 솥불이 이렇게 점차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맛있는 쥐 먹이를 넣어놓는단 말이죠. 그럼 쥐가 그거 먹으려고 냄새를 맡고 먹으려고 들어가다가 입이 닿기도 전에 몸이 컷 껴가지고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좀만 가서 앞에 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더 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게 수행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선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 말은 뭐겠어요. 하라는 얘기입니까. 온통 벽인 것처럼 닮아 스님이 면벅했다고 하잖아요. 면벅 바라문이라고 불렀거든요. 뭐가 면벅이에요.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가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도록 그냥 딱 은산 철벽에 갇힌 것처럼 뭐가 갇힙니까. 몸이 갇히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 갇히게 된단 말이죠. 분별이. 분보심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도록 분별은 항상 여기서 저기로 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건 분별을 가로막히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길입니다. 길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길 없는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길 없는 길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평생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 건 없으니까 방법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머리도 알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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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머리가 탁 쉬게 되면서 이게 가슴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누군가 이 본래 면목이 뭔가 궁금해하다가 처음엔 머리로 궁금해서 풀 수 있을 것 같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그냥 꽉 막혀서 알고는 싶은데 확인하고 싶은데 모르겠고 방법도 없고 길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막 갑자기 이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화두가 감정화가 된다는 표현을 써요. 감정 쪽으로 막 그냥 가슴이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가슴이 꽉 막혀서 만약 답답하고 깍깍하고 저 스님들이 얘기하는 이 이목고의 답을 알고 싶다. 나도.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싶다. 도대체 뭘까 하는 그냥 궁금함에 꽉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죠. 그래서 이게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 짧은 여행이라 그래요. 이 공부를. 그 말은 뭐겠어요? 왜 가슴 감정화가 돼야 된다고 그러겠어요? 수행을. 머리는 자꾸 둘로 나누니까 둘로 쪼개거든요. 분별해서. 그래서 여기서 저기로 가려고 하고 이미 도착해 있는 목표가 아니라 저쪽에 있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줄만 안단 말이죠. 그냥 유의 조작을 하는 도사예요. 머리는. 분별은. 그러니까 진정한 수행은 머리를 쉬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건 진정한 수행이 아니에요. 참된 명상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갈고 닦으면 어떤 특정한 결과가 일어난다. 그건 유의 조작이잖아요. 그건 인과법이잖아요. 불법은 비인 비과예요. 본래 도착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도착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는 지금 이 눈앞에 도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눈앞이 진실이거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눈앞이. 이 눈앞을 생각으로 해석했을 때 자기 생각 속에서 문제가 있죠. 자기 생각 속에서는 지금의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건강하지도 않고 나이도 많고 깨닫지도 못했고 뭔가 불만투성이에요. 더 좋은 쪽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싶어요. 돈을 막 왕창 벌게 되는 이벤트를 바라거나 내가 꿈꾸는 눈부신 어떤 아름다운 일들이 내 인생에 탁 나타나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내가 꿈꾸는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평생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살면 평생 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은 어떤 하나를 딱 얻어도 거기 만족을 못해요. 금방 적응해요. 친구 집에 30평 때 친구 집에 갔다 오면 친구 집이 부러워요. 내 집은 너무 좁은 것 같다가 나중에 이제 30평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커지고 커지고 집착이 커지다 보면 나중에는 심지어 20평 때 아파트에선 숨 막혀서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실이 아니지만 분명히 어느 때는 10평 때 아파트에 살다 20평 때로 와서 너무 행복했지만 그건 이미 잊혀진 지 오래예요. 나에게 없는 삶을 찾아요. 30평 때 아파트만 있으면 난 행복하겠다 생각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30평 때 아파트를 사는데도 불구하고 40평 때 50평 때를 또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글의 법칙을 보다 보면 어때요. 그 서울에 아주 비싼 집에 살던 연예인들 아니겠어요. 아마도. 그 아주 최고의 아파트에 좋은 침대에 좋은 이불을 덮고 적절한 온도에서 벌레도 하나도 없는 모기도 한 마리 없는 곳에서 잠도 들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오지를 딱 본인 스스로 선택해서 가고 거기서 그냥 그 벌레 많고 모기 많고 벌레가 언제 와서 나를 물을지 모르는 심지어 독충이 와서 물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맨바닥에 자잖아요. 저도 옛날에 지리산에 다닐 때 보면요. 산장에서 자도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산장으로 안 가고 그냥 노지에서 자는 게 좋대요. 그래서 얼굴에 비만 안 맞거나 이슬만 안 맞으면 되는 곳에 바위 같은 곳에 엉붕한 바위를 찾아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목만 이렇게 내밀고 자는 거예요. 하늘의 은하수를 보면서 제가 지리산 갔을 때 정말 이게 은하수구나. 처음 봤거든요. 감동, 감동을 했어요. 은하수를 정말 이불 삼아 자는 거죠. 히말라야에 갔을 때는 지리산에 있던 은하수는 아무것도 아니더구만요. 이게 뭐지? 이곳이 내가 사는 이 별이었구나. 너무 놀라웠어요. 히말라야 4천, 5천 고지 되는 산에서 로찌의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누웠는데 별이 그렇게 많고 은하수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별동, 별이 2, 3분에 하나씩 떨어지는데 와 정말 여러분이 탁 안심할 수 있습니다. 푹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정말 푹 쉴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로 돌아오면 돼요. 지금 여기로 그런데 지금 여기로는 노력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본래 지금 여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꿈꾸고 추구하던 바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집착만 내려놔 보세요. 그거는 꿈꾸도 좋아요. 노력해도 좋아요. 돈 벌려고 애쓰고 노력해야죠. 열심히 해도 좋아요. 그럼 그거대로 하되 하되 함이 없이 하면서 그거는 왜 현실은 험앙한 거지만 인연따라 생겨라고 사라지는 연생 무생이라고 해서 험앙한 삶이지만 꿈과 같은 삶이지만 꿈속에 있을 때는 꿈을 재밌게 꿈속에서 재밌게 놀아야죠. 인생을 유희삼매로 즐겁고 재밌게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꿈과 같은 인생을 살 거 가난의 연극을 할 필요가 굳이 있어요. 그런데 뭐 가난의 연극밖에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면 가난의 연극도 재밌어요. 제가 20대 때 한때는요. 법정스님을 너무 흠모한 나머지 정말 막 법정스님처럼 가난하게 살아야지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막 들어오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인데 들어오는 뭐 월보시고 뭐고 다 막 여기저기 갔다가 막 퍼주고 나눠주고 막 산속에 가서 막 깃들어 있고 맨날 숲에 가 있고 농사 짓고 그 농사 지은 거 가지고만 먹고 살고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러고 살면 정말 너무 행복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꿈꾸는 것만으로도 막 너무 가슴 설레고 실제 그러고서 막 산에 여러분 제가 강원도 있을 때요. 약초나 풀 같은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봄에 그냥 산에 들어가서 한 5분? 5분도 안 걸려요. 한 끼 먹는 반찬 준비하는데 그냥 쌈장만 하나 있으면 돼요. 5분 들어가서 이것저것 뜯으면 뜯어먹을 게 엄청 많이 거의 다 뜯어먹을 수 있어요. 독초가 먼지만 몇 가지만 딱 구분할 수 있으면 그렇게 먹고 사는데 와 이거 불행할 수가 없겠는걸? 지금 돈 하나도 없이 시골에 가서 그냥 살아라 해도 너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법정스님처럼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누군가에게는 그런 삶이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또 부자면 부자인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도 재밌겠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삶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왜? 우리는 삶을 살기 위해 왔거든요.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 지구별 속에서 내가 다양한 나에게 주어지는 삶에 반응하면서 작용하면서 현실을 산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이거는 이게 바로 공부거든요. 그러니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다양한 것들을 해보며 살면 되죠.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며 살면 되죠.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또 도우면서 나누면서 살면 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조금 낮은 자리에 있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좋은 일인데요. 제가 옛날에 강원도 양구 갈 때 남들이 제가 막 들떠 있으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강원도 양구로 가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냐고 저는 정말 너무나도 너무나도 정말 제가 군에 있을 때 한 10개 넘는 부대로 막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며 다녔거든요. 제가 가던 때 가장 기뻤던 때가 강원도 양구로 가던 때였어요. 서울에서 그때 제가 한참 자연에 꽂혀 있었거든요. 강원도 양구에 있을 때 제가 히말라이도 그때 갔다 왔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강원도 양구라는 도시가 정말 너무 정말 감동 감동 강원도 양구에서 전방 장병들 위문화로 올라갔다가 언젠가는 올라갔다가 막 밤 늦도록 그 전방 GOP 철책선이 높은 산에 있잖아요. 철책선을 걸으면 걸으면 계속 산능선을 따라 이렇게 올라갔다 냈다 걸어요. 그리고 지리산을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블 백에다가 초코파이 잔뜩 넣어가지고 이렇게 걸으면서 철책선을 걸으면서 장병들이 이렇게 초코파이 나눠주면서 고민이 있으면 고민 얘기도 같이 들어주면서 더벅 더벅 걷다 보니까 새벽 2시까지 걸은 적도 있어요. 무엇이든 무엇이든 오케이 여러분 무엇이든 와라 뭐든 와라 그리고 이미 와있고 나는 오케이 무엇이든 공부가 된다니까요 삶에 여러분들 뭔가 일깨워줬던 것들은 대부분 어떤 것들이었던가요?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이끌어준 인연은 어떤 인연이었습니까? 만사 행복하기만 하고 만사 풍족하기만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했을까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 젊은 날 힘들었던 그 경험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분발하게 만들어오기도 했고 더욱더 뭔가 나를 일깨워주기도 했고요 나를 깨어나게 하기도 했을 겁니다 힘들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우리를 공부시켜요 깨어나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일부러 내가 힘들고 괴로운 것을 막 찾아갈 필요는 없죠 굳이 애써서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이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 있는데 굳이 뭐 분별해서 괴로운 걸 찾아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고맙고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은 괴롭고 즐거운 일들이 반복하면서 들숨과 날숨이 반복하듯이 봄여름과 겨울이 반복하듯이 낮과 밤이 반복하듯이 우리 인생은 즐거운 일과 괴로운 일들이 반복하고요 남들은 나를 칭찬하다가 비난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공존하고요 내가 원하는 일이 왔다가 원하지 않는 일도 왔다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박진감 넘치는 영화도 영화에 여러분 갈등 요소가 없으면 그게 재밌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갈등 관계가 있으니까 재밌는 거거든요 근데 영화는 진짜 내가 하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현실은요 3D, 4D, 5D가 아니에요 이건 뭐 진짜 생생하게 진짜 나인 것 같은 이 존재가 진짜 현실인 것 같은 이곳에 들어와서 내가 이게 여행인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모르시죠 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여행인 지금 이게 꿈인 거 지금 이게 시나리오라는 걸 모르잖아요 연기법이라는 시나리오 속에 여러분 들어와 있거든요 진정한 여러분이라는 감독이 진정한 여러분이 나라는 자기가 감독하고 주연하고 심지어는 조연까지 다 내가 해요 이 박진감 넘치는 영화 속에 우리는 들어와서 즐겁게 영화를 누리면 돼요 영화는 영화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꿈의 내용 상관없잖아요 꿈 깨고 나면 꿈을 깸과 동시에 꿈 속에 있을 때는 막 괴로운 것 같고 막 즐거운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깨고 나면 아무 상관없어요 꿈의 내용은 관심조차 없어요 꿈의 내용은 그게 즐거웠든 괴로웠든 상관없어요 현실이 꿈과 똑같습니다 현실은 즐겁든 괴롭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제 말이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자를 포기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최선은 다하는 거예요 꿈을 재밌게 꾸는 유희산매로 재밌게 꾸는 방법은 뭐냐면요 꿈이 꿈인 줄 알고 내가 자각몽을 꾸민 줄 알고 나서 꿈을 즐겁고 재밌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브루마블 게임 하면 일부러 가난하려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전세계 다니면서 막 호텔도 사고 이것저것 빌딩도 사고 하면서 돈 막 벌잖아요 그것 다 가짜인 줄 알지만 게임으로 하는 건지 뻔히 알면서도 친구들하고 가짜로 하는 건지 알면서도 전세계 가면서 온갖 걸 돈 벌고 산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근데 그때는 몰입한단 말이에요 진짜인 것처럼 화도 내고 싸우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몰입해서 울고 웃으면서 근데 다 알아요 이거 다 거짓말인지 좀 이따가 끝나면 딱 덮어가지고 정리해 놓을 건지 다 알아요 지금은 이 빌딩 하나 내 자리 갖다 놓는 게 막 신나는 일이지만 좀 이따가 빌딩 싸그리 모아가지고 저 다 갖다 놓을 건지 뻔히 알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즐겁고 재밌게 놀잖아요 현실 그렇게 살면 된다니까요 현실을 이게 진짜 꿈이거든요 이게 진짜 내가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시나리오 너무나 진짜 같이 생긴 영화 세트장이거든요 이 지구별 자체가 지구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우주 자체가 완벽한 세트장이에요 이게 진짜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가 정말 여러분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이 자기의 본래 면목 뭔가 진정한 내가 누군지에 대해 이렇게 탁 문득 한번 눈뜨고 난다면 아 이 세상이 이 세상의 본질이 정말 이 모든 복잡다라는 일이 딱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구나 정말 고요하구나 정말 푸우 쉬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근원에서 우리 근원에서 삶은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울고 웃으면서 현실이 다 벌어져요 여러분 옛날 도인 큰 스님들 보세요 화낼 때는 화도 내고 저희 은사스님도 우리 혼낼 때는 막 엄하게 혼내기도 하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또 신기하고 놀라운 건요 은사스님 시범으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가방에 뭐 하나 작은 거 하나 안 챙겨와도 혼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를 하는 법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그 행사에서 제일 중요한 준비물을 안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야 죽었다 생각했는데 그 얘기 듣고 바로 그냥 더 이상 그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삶이라는 것이요 이 삶이라는 것이요 심각한 게 없습니다 심각한 게 정말 없어요 현실이 현실이 아 이 현실이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부자라는 생각 실제 부자가 내 눈앞에 벌어지지 않아요 눈앞에는 부자가 없어요 다 생각해서 부자가 있어요 아닌데요 부자는 실제 좋은 아파트가 눈앞에 있고 막 돈이 내 주머니에 있고 좋은 차가 내가 딱 나가면 좋은 차가 있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실제 그 부자의 눈앞에 목전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좋은 집이야라는 건 자기 생각이죠 이거 비싼 비싼 쇼파야 이거 비싼 차야 탑승감이 좋아 이거 자기 생각 아니에요 실제 여기서 벌어지는 건 뭐예요 그 분별을 싹 빼면 분별을 싹 빼면 좋은 차 이거 분별이잖아요 그냥 실제 일어나는 건 뭐냐면 그 비싼 몇 억짜리 되는 차 안에 딱 앉아 있어도 실제 있는 건 뭐냐면 몸에서 느껴지는 엉덩이와 의자에서 느껴지는 이 감촉 손이 핸들을 잡고 있는 이 감촉 실제 일어나는 건 이런 것들 아니에요 들려오는 소리 내가 해석하지 않으면 그냥 이 순수한 순수한 경험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선에서는 작용 작용 이렇게 얘기해요 순수한 작용이 그냥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실제 내가 비싼 차를 타고 가고 있어 이거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차를 타고 가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걸 실제로 여기니까 비싼 차를 타고 있으면 왠지 어깨 힘이 들어가고 내가 잘난 사람같이 망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끌고 그런 차를 못하면 괜히 남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런 망상이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실제 경험하는 거는 부자 가난은 경험할 수 없어요 그건 내 분별이에요 분별 내가 지금 경험하는 거는 카드? 카드 하나죠 카드 그냥 아 이 말이 아 참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게 말줄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게 참 답답하네요 중요한 점은요 여러분 지금 눈앞으로 돌아오면 지금 눈앞으로 돌아와서 지관 이러잖아요 지관 생각 분별을 멈추고 분별 판단을 멈추고 그냥 지금 여기 뭐가 있는지를 그냥 관하면 그냥 보면 보아서 해석하는 분별의 내용을 쫓아가지 말고 듣고서 해석하는 분별의 내용을 쫓아가지 말고 감촉을 느껴서 오는 그 내용물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경계에 따라가지 않으면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로 지금 여기로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추구하던 그 변화된 자리 그 변화된 모습 더 건강할 때 더 부자가 됐을 때 더 좋아졌을 때 그때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로 가려고 하면 평생 괴롭습니다 그리로 가고 나도 또 다른 걸 추구하게 돼요 또 다른 욕망을 추구하게 돼요 사람은 지금 여기서 만족할 수 있는 이 감각을 내가 일깨울 수 있다면 지금 여기서 존재할 수 있는 감각을 일깨울 수 있다면 뭐 유행했던 말도 있잖아요 소유냐 뭐 존재냐 이러잖아요 소유적인 사고 방식으로 뭔가 또 다른 걸 얻고 또 다른 좋은 상황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던 삶을 잠시 멈추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고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감동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커피 한 잔을 마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정신 없을 때 막 일이 많을 때 그때 아무리 맛있는 커피를 먹어도 이게 맛있습니까 맛이 없어요 그런데 버젓하게 홀로 고요히 생각을 쉬고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제가 어느 날인가 맨날 산을 올라가다가 바닷길을 걷고 싶어서 부산의 옆에 기장에 한참 저쪽으로 가면 한적한 바닷길이 있어요 거의 제가 부산에서 울산까지 다 전국 안을 다 걸어본 것 같아요 이렇게 뜨문뜨문해서 그런데 이렇게 걷다 보면 정말 호젓한 바닷가 환히 보이는 호젓한 사람들도 한 명 없는 평일날 이렇게 그런 카페들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이렇게 앉았었어요 2층에 그런데 텅 비어서 한 두 시간 동안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저도 그냥 이렇게 멍하니 바다 멍 불멍 뭐 이런 얘기 하던데 바다를 보고 이렇게 멍하고 그냥 가만히 쉬고 있어요 그런데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놓고 햇볕에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이 커피 한 잔에서 이렇게 김이 뭐락무락 올라가고요 그 햇살이 쫙 김이 햇살을 받아서 보이고 있는데 그걸 저는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이거 하나가 시가 되고 이거 하나가 전부예요 더 이상 뭐를 원합니까 이 작은 경험이 그냥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경험이 놀라운 아름다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산길을 걷는 이 경험이요 생각 속을 걷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산길을 걷는 이런 경험이요 낙엽이 탁 내려앉은 산길을 이 가을 산길을 한 발 두 발 걸을 때 그냥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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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전부예요 이 아름다움이 그 어떤 체험보다 그 어떤 강렬한 것보다 못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한 경험이지만 그 경험을 우리가 막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를 들어 여러분 비싼 호텔에 가서 비싼 뷔페를 먹는다 그래도 배불러 죽기꺼 아무리 먹어도 먹기 싫을 만큼 배부른 데다가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마주하면서 먹는다 이게 맛있겠습니까 뭘 먹은지도 몰라요 그 돈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럴싸한 음식 필요 없어요 정말 좋은 도방과 함께 모닥불 피워가면서 그냥 고구마 하나 삶은 고구마 하나 먹어도 맹물을 한 잔 마셔도 충분히 아름다운 경험일 수 있거든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막 대단한 거 뭔가 엄청난 성취 돈, 명예, 권력, 지휘 같은 이런 것들이 엄청난 것들이 와야지만 자극적인 것이 있어야지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음악도요 막 비트가 빠르고 꽝꽝거리는 음악을 막 그런 걸 듣고 싶을 때도 있긴 있죠 그럴 땐 들으면 되는데 그때가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어떤 날은 어떤 날은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딱 내려가는데 새벽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온통 그 막 새벽에 그 햇살이 내리치면서 새벽을 거두어주는 안개들이 막 쫙 자욱한 거예요 이게 너무 신비롭다 싶을 정도로 막 그냥 그 산들이 아름다웠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잔잔한 피아노 반주가 이렇게 들릴 때 그냥 이 풍경이 나인지 내가 풍경인지 음악이 나인지 내가 음악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냥 그 아름다움 속에 그냥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있단 말이죠 그 경험 그 하나와 됨의 경험 그게 진한 아름다움 아닌가요 그게 존재거든요 존재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그 속에서 그 존재감 속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거창하게 말하면 자기 본래 면목에 가까워 하나 되고 있는 거예요 불이법이에요 그게 바로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닌 그냥 이 경험 맨 경험 맨 느낌 이 진짜 존재감 이것은요 거창한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걸 얻었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울 한복판 제일 비싼 동네에서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건 다 갖다 놓고 사는 것과 법정스님께서 산골짜기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조용히 홀로 그냥 허름한 음식을 그냥 드시면서 진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과 과연 어떤 것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법정스님만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판단 문별할 수 없습니다 저마다의 놀라운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소유했냐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얼마만큼 충분히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고 그 속에 그 순간과 함께 있느냐에서 오거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라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자기 눈앞을 살고 계신가요? 정말 살아있나요? 우리는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을요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생각 속에서 생각이 만든 가상현실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살고 있어요 요즘에 메타버스 이래가지고 막 인기잖아요 사람들이 메타버스가 그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랑 똑같거든요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다가 자기만의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살고 있거든요 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을 살지 않아요 자기 분별이 만들어놓은 자기 가상현실 자기 메타버스 속에서만 살고 있어요 만법 유식이라 그래요 어떤 한 사람도 여러분이 진짜로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와 만나고 있어요 상이라 그럽니다 불교에서 모양 상자 남편에 대한 상을 데리고 산다니까요 결혼을 했지만 남편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데리고 살아요 이렇게 허상 속에서 사무쳐 살거든요 우리는 파무쳐 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은 언제나 우리를 100% 살 수 있도록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있거든요 매 순간 완전한 살아있음을 선물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살아있는 생생한 삶을 죽이고 있어요 어떻게 죽여요? 자기 생각으로 만든 가상세계 속에 가둬버려요 꿈과 같은 허상을 실제라고 착각하면서 그 속에 집착하면서 거기 울고 웃으면서 심각해 하면서 그건 삶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노스님께서 80 넘게 인생을 사셨지만 돌아보니까 나는 10년도 안 산 것 같다 한 70살은 생각 속에 허상 속에서 망상 속에 산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 걸 들었어요 대단한 스님이시죠 10년씩이나 사셨다면 우리 중생들은 어떻겠어요 인생 전체가 다 다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삶은 우리에게 살아있을 수 있는 기회를 매 순간 주고 있거든요 눈앞에 있는 이 살아있음을 살도록 매 순간 기회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으로 눈앞에 삶을 자꾸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취사간택에만 허락되어 있어서 취하고자 하는 것 버리고자 하는 것 도망치려는 삶 쫓아가려는 삶 여기만 혈안도 있어가지고 맨날 뭔가 유의조작으로 살 시간이 없어요 현실을 이렇게 노릴 시간이 없어요 만끽할 시간이 없어요 살아있고 깨어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해야 되니까 유의조작해야 되니까 뭔가 만들어야 내야 되니까 생겼다 사라지는 그 허망한 거를 자꾸 쥐고자 하는 게 목적이니까 본래 눈앞에 드러나 있는 매 순간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고 갖춰져 있는 이 생생한 이거는 100% 완성되어 있어요 100% 내가 여기로 해서 저기로 옮겨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보시해줬다? 그게 딱 거짓말이에요 허망한 자기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돈이 절로 갈만하니까 그리로 간 거예요 올만하니까 온 거고 본래 하나인데 여기서 주고받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온 우주 이 허공이 전부 다 나거든요 근데 내가 부자 가난이 어디 있어요 온 천재가 다 내 건데요 전부 내 거예요 말로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이 히말라에 가보세요 제가 히말라에 오천고지 가니까 거기에 저를 위해서 완벽한 음식을 제공해줘요 거기까지 가는 비행기 차편 모든 사람들이 적재적수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다 준비 스탠바이 하고 있더라고요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구족되어 있어요 있어야 할 일들이 정확하게 우리 삶속에 늘 있어요 더 많은 걸 추구하고 하려는 과도한 집착심만 없다면 그냥 지금 여기서 온전히 만족한 채 그러나 삶을 즐겁게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어요 버는 놀이 하면 됩니다 돈 버는 놀이도 하고 자식 성공시키는 놀이도 하고 꿈처럼 재밌게 꿈속을 재밌게 사세요 그러나 지금 언제나 여기에 딱 깊은 안도감 깊은 안심 속에서 내 마음의 어떤 깊은 바닥 배경에서는 그 모든 것들의 어떤 딱 중심을 딱 잡은 상태에서 현실을 그냥 마음껏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이렇게 귀하게 얻은 인생을 자꾸 생각 속에서 막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느라고 죽이며 살지 말고 언제나 100%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지금 이 눈앞의 현실을 충분히 느끼고 노리고 만끽하면서 감동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면 그게 바로 이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 끼어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